희선한 충격이었어요. 너무 좋고 되게 슬프다.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점점 이렇게 잘하면서 그녀를 계속 듣다 보니까 가사가 정말 슬프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. 그래서 정말 제가 느꼈던 그 감성을 그대로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좋은 사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은 무슨 일인거니 울었던 얼굴 같은걸 그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니 나에겐 세상 제일 소중한 너인데 자판기 커피를 내밀어 그 속에 감춰온 내 맘을 담아 고마워 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난 웃을듯 혹시 넌 기억하고 있을까 내 친구 학교 앞에 놀러왔던 날 우리들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질 세웠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겐 벅찬의 복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복인 것만 같아 널 보고 싶지 넌 buckets To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